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육개 브로일러 브로일러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브로일러 치킨 컵 육개하우스는 산란게 뭐냐 잘 짓고 없어요. 비닐으로 하우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브로일러 치킨 컵 육개하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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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를 지었지 않아요. 그런데 가운데 지붕을 열어놓습니다. 천창을 열어놔요. 천창을 여행으로 천창을 열어놓습니다. 그러기에는 하우스가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비중이 가벼져서 일로 날아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직창을 양쪽에 열어놓으니까 여기서 찬 바람이 들어가죠.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습기를 뽑아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다 이 고무술국이 차관 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늘이 그늘은 지고 여기서 바람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안이 아주 괴롭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짓는 거는 대나무가지나 저런 나무가지도 충분히 돼요. 그냥 그때 그 파이프 같은 걸 질라고 들지 말고 대나무나 저런 나무 같은 걸 엮어서 동그랗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이게 추운 데서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데서 육계를 기르라고 할 때 열 파는 거예요. 구덱이를 파가지고 여기다 볕지포고 닭덩을 찍어넣고 열을 내서 그거 가지고 긁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별집 넣고 닭덩을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열이 그냥 열이 한 7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다 이제 깔파란을 깔고. 그래요. 분명히 90대 독도 정도예요. 섭씨? 섭씨? 70C. 섭씨? 섭씨? 굉장히 저기 계란이 삶아질 정도예요. 예, you can boil the egg in that temperature. 그래서 병아를 이렇게 일주일 전에 밟는 거예요. So you put that in before you open a chick one week before. 제일 좋은 거는 하와이에서 누가 먼저 시작할 일이야. 시작하면 우리가 와서 보여줄 테니까 그때 다 실습하고 그런 얘기예요. The best thing is whoever starts first, then will come and help you. That's the best thing for the whoever starts, you know, first.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열 번 얘기하는 모든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지. So just doing it is better than talking ten times. 알았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밟아 놓고 난 다음에 이걸 위에다 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비닐을 덮어서 열이 빨리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So after you dig a hole, you put a natural material. I think it looks like a rice stack. And then you put a vinyl. That will help the heat up much faster.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틀을 짜서 넣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물그릇이고 이게 이제 깔판 넣어서 경사지게 여기다 이제 완결 집어넣어가지고서 단열 시키는 거지. 그게 병아리 온도만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병아리 온도만 가지고 충분하게 되는 건데 여긴 지금 현재 받지 않은 거고 추위 때는 열을 올리지만도 하와이에서는 1년 내내 뭐 받을 거라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는 없어. 그냥도 충분하니까. So in Hawaii, you don't have to go through all big holes because we have very warm climate. So underneath is the... I don't know. I forgot what did you say. I forgot what did you say. 아니, 이제 버려서 뭐라고 진짜. I forgot what did you say. 열을 올리지 않는다고. So you don't have to heat up the chicken cook because we are living in Hawaii. I forgot what did you say. Oh. Oh, yea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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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e water. So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e water. So if you, your temperature is 3, and you don't have to use any heating system. They just the chicks of body heat will, you know, help and then leave comfortably. 근데 이게 하와이 분들이 다 그걸 잘 먹잖아요. So in Hawaii, people eat lots of chicken. 근데 이게 자연 농어로 길른 다 그걸 맛을 보면 육지에 본토에서 온 육개는 못 먹어요. 냄새가 나서. 이 혓바닥 감정기가 대단하거든. 여러분은 살아가는 게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알아요? 맛있는 거 어디 있다면 그거 먹으러 다니느냐고 살아가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혓바닥 피부 맞추려고 살아가는 거지. 여긴 그런 사람은 안 계시겠지. I hope there's nobody like that. 그래서 이 자연 농업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저 이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육개를 길러가지고 누구가 식당을 차리고. 예. I said before you took the broiler and then opened the broiler restaurant.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 할 사람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요.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닭장을 줘서 길러해야 되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닭장을 줘서 길러야 되지. 그렇게 해야 마음 놓고 내가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 내가 길러야. 그렇게 해야 마음 놓고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지. 내가 길러야. 저의 치킨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육기 누르면 흰색 육기가 있고 간색 육기가 있어요. 브로일러를 저는 화이트와 브로운 검은색을 해요. 브로운으로 화이트는 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아리 가져와서 일반적으로 내 곁에 따뜻한 방에 안정시키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가져와서 병아리 가져와서 병아리 가져와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3월이 추웠었는데 영화를 내려왔더니 그 때 병아리 가져왔는데 병아리에서 치킨을 떠의니깐 음농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아리차가 서기꾼을 가보니까 거기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ar that brought in chicks and then underneath the car all the chicks were there. He thought all the chicks died frozen and dead but they all sticked together and they didn't die yet. So he brought it in and then put it in the house and then make them come and brought it out and then put it in the inside that box and then they went in and just shaking continuously. So the one there who stayed outside underneath the car and he put it in there and they were so happy and because they were in a colder place before. So since then he changed, he put the chicken in the colder area and then put it in that box and then chicken did much better. So even that box temperature is low still they do very well. So even that box temperature is low still they do very well. So just follow the direction when distinct a cure you just figure it out and then make it better. Okay so when you put it in a chicken where the day two or they are supposed to stay in day two and then when they grow a little bit bigger and then move that bar towards this bar. So you keep changing the bar towards where the water is. So water is stay on the very... And then when they grow a day four and goes to day four area and then when they grow on seven days then it is very small and then when they grow on day four and goes to day four area. Area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So when you make it area bigger or the water container is supposed to be stay outside. Go down. Okay so There's a there one thing you do care about. There's the way they stay in first time, first, two days. What the places? The women do care about. But they all bring back up for four days. And then they release it to four days too. And when they grow fully then they open all the boxes. 그래서 그 부인들이 집안 살림을 해 가면서 이 기르는데 하루 3시간만 이러면 만 마리 길러. 만 마리요? 만 마리. 그런데 이렇게 길러는 건 45일에 2키로를 만들어 내는 거야. 45일에 2키로를 만들어 내는 것인가? 응. 생체로 내장을 빼지 않는 동체. 그래서 그 부인들이 그 부인들이 2키로를 만들어 내는 것인가? 응. 다음. 이건 좀 커서 다 푸른 거야. 저희도 똑같이 3cm로 볏짚을 자르고 그다음에 7cm로 노프를 갖죠. 이걸 처음에 얕게, 볏짚을 얕게 넣으면 다 먹기 때문에 흙바닥에 드러나. 그렇게 되면 바닥에 발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병아리가 자라질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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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000마리거든 그러니까 육개 기를 땐 청소도 안 하고 분녀도 제거도 안 해 그리고 엄마가 혼자서 만 마리 길러도 하루에 3시간만 이러면 돼 3시간만 이러면 돼 그래가지고 이거 출하할 때까지 엄마 품을 놔두는 거야 엄마 품은 3장은 출하할 때까지 치워질 않는 출하할 때까지 이 때가 7월달이라 아주 더울 때거든 근데 보면 병아리가 여기 많지 않고 이쪽으로 많이 와 있잖아 왜이냐면 여기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로 많이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차가 막이 쳐있잖아 그리고 이 가운데가 열렸거든 선장이 그래서 이 바람은 더운 바람으로 빠져나가고 그늘이 지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이야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고 청소 안 하고 붓 똥 똥 쳐내지 않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지 여기에서 이 천창에서부터 차각막이 이 간격 이 간격은 맨 위에 천창에서부터 45cm 밑에다가 차각막을 저 천장에서 45cm 내려와서 그 밑에다가 하는 거 저 천장에서 45cm 내려와서 그 밑에다가 하는 거 여기 밑에서 여기 밑에 so 이게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밑 위 여기, 여태, 여태, 여태 단비에서Anaha minorities 자각막을 설치하는데 실내온도가 더워요. 사각막을 45cm 밑에다가 사각막을 하면 밖에는 더워도 이 안에는 시원하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요. 그들은 마치고 그 위에 사각막을 위에 칼을 놓고, 그 위에 사각막을 놓고, 그것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좋으니까 벽이 거의 없어요. 이게 병아리를 풀고 난 다음에 닭장 바닥이야. 여기다가 병아리를 그냥 넣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학자들은 미쳤냐고 병걸리는데 왜 그냥 넣냐고 다 그냥 싹 싣고 깨끗하게 넣으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기분을 제거하면 병안이가 발이 더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치킨 프로듀실러, 그들한테 말하자면, 그들한테 말하자면, 그들한테 말하자면, 그들한테 말하자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동생들이 언니 똥을 먹고 자라 왜 그러냐면 그 개 분에는 질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거기에 이걸 폐지 삼아서 번식이 됐거든 이제 그렇게 미생물은 고국 칼슘의 고국 단백질이란 말이지 미생물 자체가 그래서 이걸 먹고 닭이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개 분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성장이 빨라 그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산 계곡에 가랑잎이 떨어지잖아 그럼 떨어지는 가랑잎이 오래되면 들수록 나무가 잘 자라는 똑같은 이치야 그런데 이걸 일부 사람들은 비위생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병이 안 걸리고 잘 자라면 위생적인 거지 소독을 해가면서 병 걸린다면 잘못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누룩뜩뜩내가 난다고 해야지 우리 엄마 가르치시고 실제로 체험이 많으신 분이 저희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정보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닥에 stay 《내가 내면控制 도 grim kataya》 그러니 그 똥 냄새가 안된 다 양주장에서 술 만드는 냄새 그 냄새가 나 치킨 컵이 나는치가 나 AMP 벨 puisse 만드는 점 pair 그런 냄새가 나서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smell is sweet, so it makes you feel good. 여기에, 여기에서 한 번 닭이 나가고 두 번째 닭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소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금만 불을 붙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닭이 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구덩이가 생긴 이런 것이 있으면 평탄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볏짚이 부족하면 볏짚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IMO4 넣어주고 그러면 두 번째 닭이 들어오는 걸 다 주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닭을 더 넣어주고 치킨이 흙을 흙을 흙으로 만들어서 조금 flat로 만들어서 그리고 다 주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4, IMO4를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강의 듣다가 집사람이 뛰어나고 딸이 하고 하는 건 재미있죠? 이제 내가 가르쳐가지고 집사람이 닭을 많이 길렀거든요. 지금 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다닐 때 나 혼자 다니지 않고 셋이 한 조가 돼서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 팀이 되었죠. 좋지요, 그게? 좋지요, 그게? 학교에 갔다 나와서 기르면서도 대학교 학비를 제 손으로 제 손으로 학비를 한 번도 줘보지 못했어요. 집사람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올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한 농업을 아까 지우촌에다 전파하고 있지만 이걸 하는 데는 가족들의 성원이 없으면 못했어요. 제 손으로 학교에 대한 가족들의 성원을 준비하실 때 저는 이 자유한 농업을 다닐 수 없으면 못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손으로 학교에 대한 도움을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이사님 이걸 위해서 6개는 끝난 거예요. 아까 산란계 했죠. 그럼 산란계 육계를 통토로 질문하시면 질문하세요. 먹이가 먼 곳. 땅에 뿌린 거 말고 또 무슨 먹이를 주냐. 그건 일반 사료 공장에서 나오는 육계용 전용 사료가 있다고. 대신 거기다 더 섞어서 주는 게 토창 미생물 4번 하고 자연농업 자재 거기다 물을 주고 거기다 섞어서 주는 거지. 그래서 육계는 딱 한 번만 혐의를 줘요. 들어온 날 딱 한 번만 혐의를 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병에 맞는 사료를 사다가 주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료를 줄 때 물도 주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자연 농업 자재를 희석해서 음료수를 줘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토창 미생물 4번을 뿌려줘요. 그러면 그 병아리가 배설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여기서 바닥에서 발효가 이루어져서 닭이 사료만 먹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루어진 사료를 먹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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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애 cái 음식은 항상 먹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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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모를 바닥에 얼마나 많이 넣었네요? 한 칸에 400마리에 한 칸 400마리에 하나 끼는 게 한 칸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그냥 20kg 정도씩 한 칸이 9평이에요 3,60m에 8m씩 350스qft에 400마리에 한 칸이 45파운드 아이오모 4 3,60m에 8,10m에다가 400마리에 넣는 거거든? 여기에 20kg 정도만 넣으면 된다고 20kg가 45파운드 아이오모 45파운드 아이오모 45파운드 아이오모 45파운드 아이오모 45파운드 아이오모 45파운드 아이오모 치킨은 많아요. 그리고 조금은 먹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은 아침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들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갖다가 하루에 한 물밖에 안 드는데 그걸 남았다. 그러면 사료의 식욕이 떨어진다고 말해요. 이게 사료가 떨어져야 식욕이 생겨가지고 잘 먹어주거든. 이제, 제가 여기 기자의 음연에 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조금은 먹었거든요. 네, 수업이 남은 게임물만 어머니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쿤 선생님이 닭을 사주셔서 미국 닭을 사주셔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닭찜을 잘하니까 닭찜을 해 드리려고, 놀이를 해 드리려고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닭을 보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가슴살이 너무나 두꺼웠기 때문에 가슴살이 너무 두꺼우면 이것은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여기 가슴살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 내장이 조그맣죠. 그래서 등을 보니까 이 등에 지방이 딱딱딱 있었어요. 그런 닭을 먹으면 우리가 살이 찌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연농어 닭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료를 먹고 물을 먹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가슴살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대신 내장이 많은 공간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닭갈비가 그냥 제가 지난번에 갔던 닭갈비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자연 농업으로 기르면 닭갈비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죠... appointments 열고 이곳이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하와이에서 본 닭이구요, 자연당어 닭은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에서 본 닭은 여기에 지방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 육질이 토박토박하지요. 그런데 여기 자연 농업은 지방이 그냥 살짝 조금 있어요. 이 가슴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하죠. 그리고 씹으면 닭물이 나와. 일반적으로 큰 닭은 요리를 하면 줄어드는데 이것은 자연 농업 닭은 요리를 하면 양이 더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일반적인 닭은 이렇게 된 닭은 이 똥집이 그냥 확실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듯이 생겼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색이 선명하죠. 컨벤션을 잘라서 여기에 있는 먹이통을 빼려고 할 때 잘 빼지지 않고 자꾸 끊어져요. 컨벤션의 자연 농업을 한 것을 쓸 때 끊어지지 않고 이게 하나로 팍 나오죠. 여러분들 집에서 조금씩 다 키우시죠. 한번 이거 해서 보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제가 잘 하는데 저는 이거 이 똥집 이 회의를 먹기를 좋아해요. 이 똥집 회가 소금만 뿌려서 먹는 건데 진짜 끊어져요. 여기 자연 농업에서는 여기에 있는 내장도 모두 다 요리를 해서 먹어요. 네. 네, 네. 네. 베나무, 잎사, 외길 때 무슨 천의 녹집을 살까요? 병아리가 한 번에 찍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썰어야 해요. 요리가 한 번에 찍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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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넷이, 코넷이 계통의 종류 이름이 있네, 그건 가슴살이 너무 많아. 한국도 그래? 네. 산란계하고 다른 종류의 병아리를 사냐고? 물론. 산란계하고 다른 종류의 병아리를 사냐고, 계란을 사냐고, 계란을 사냐고, 계란을 사냐고, 계란을 사냐고. room for food diet230 Government. овые 요리는 어떻게 쓰고 publishing chance do love food diet230 contemporThe way? 정말 vanity. 트랩umin 대장서는 mandarBLoie가 지나 lama에hrough 찌개했어요. providing钟으로 하면, 초고, 두번째는operation 시간에 소금 qua 경찰물을 신고. 배합사료에 소금이 들어있으니깐 더 넣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자연 농어는 풀을 많이 먹이잖아요. 풀을 먹이고 무도 먹이고 고구마도 먹이잖아. 그럼 그거에 해당을 먹일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소금을 더 줘야 되지. 그런데 자연적으로 식재료의 방법으로는 소금이나 고춧가루, 소금 등을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조금 더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그래서 소금을 그냥 주문 안 되니깐 사마토 있잖아 이거 그런데 집사님 그 얼만큼 비례가 먼 이에요? 물을? 3톤을 얼만큼 넣고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소금은? 석회 네, 섞는거야? 안에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유에서 급식을 시켜줘야 하나 제가 먹고 싶은건 마시는거에요 별개에다, 다른 그릇에 넣어서 다른 식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또 질문을. 네. 네? If a person is interested in raising chickens for eggs, and they want the chickens to be happy and have a really long happy life, you might put the different natural farming liquids in there such as remediato juice, remediato juice, 드림 once a week I understand, whatever, table scraps and grain from the store, 이런 레시피는 어떤 레시피가 있습니까? 자연식으로 기름데요. 천액, 물에다 천액 녹집도 넣고, 그리고 닭 한 거. 그거는 아까 물 줄 때 주라고 했잖아. 어떤 종류를 넣어야 되나요? 한방 영양제하고 천액 녹집. 황당 영양제는 500분의 1이고, 오이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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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번의 1이고, 그것이 이제 들어있잖아. 책에 들어있어. 감사합니다. 또 질문. 범인 크로스 하나님 마치도 Mr.트의 질을 complaining Q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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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인연 말 때 마시기 마이탐 어 아이고 포는 바닥에다가 매번 넣는게 아니라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바닥에 바닥을 내가 다시 한번 고르게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또 한번 넣고 그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조금 넣어줄 필요가 없지만 그냥 한 번씩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아 예 아 아 장이 아 제가 많이 강하게 건조된 다그 바닥에 건조할 때는 알모포하고 OHN, FPJ, B 그런 것들을 희석을 해서 바닥에다가 뿌려줘야 해요. 바닥이 너무 건조해서 먼지가 날리면 그 먼지가 들어가서 기침을 하게 되고 닭이 안좋아요. 바닥이 너무 건조해서 바닥에 부족한 물이 시작되면, 바닥에 걷는 거라가 안좋아요. 바닥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들은 치름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그늘이고, 3분의 1이 양지고, 3분의 2가 그늘인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황은 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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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만 Calvin 숱 어둠고 일어 이수는 반코 일어나 Fuj Rivers Mix Mixité 자막 lined به 반코 일어나edia 반코 일어나야 터치 반코 일어나bery 반코 일어나다고 Saudites 바나나는 돼지할 때 바나나 나오면서 바나나 나오는 거 아니면 뭔가 돼지면 내일 여기서 배나무 잎을 자르는 것은 대나무 잎이 이렇게 빌리게 있으면 대나무 잎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에요. 벰부 잎을 자를 때 랭크 위에서 먼저 자를 때 그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이 한 조각을 딱 집어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크기. 그래서 작은 미생물 4번을 바닥에다가 뿌려주고 닭이 먹으면 조류독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아요. 한국에 굉장히 조류독감이 많은데 조류독감이 많은 그 주변 농장 그 중심이 자연농원 숲사가 있어요. , 그 주변에 그리지 않으신지요. 벌부 잎이, 벌부 잎은 벌부 잎이, 벌부 잎은 벌부 잎이, 벌부 잎이, 벌부 잎은 벌부 잎은 벌부 잎은 벌부 잎은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자연 대사 안에는 조류독감이 없어서 우리 구경방송 KBS의 뉴스에도 나갔어요. 왜냐하면 조류독감은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토착미생활 4번이 같이 그거랑 싸워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이가 굉장히 이 내장을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강해졌죠. 면역력이 강해졌죠. 그래서 이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조류독감 걸린 닭은 다 해가지고 땅을 파고 비닐 안에다가 다 묶고 했어요. yes, they killed other chickens at the world flu. they put it in a plastic and buried it on the ground. but they're natural farming ones. they never had a flu.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닐을 깔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겨준 거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거 아시죠? 오히려 그 조류독감 병균이 전파될까봐 우려해서 비닐을 깔은 건데 오히려 그냥 그 닭을 흙하고 버무려줬으면 안전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닭이 갑자기 부스러움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모기한테 물리면 부스러기 여기에 뭐가 생기잖아요. 아시죠? 아세요. 만약에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벌레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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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케두. 네, 케두. 오, 글쎄요, 오케이. 치킨 박스, 진짜 치킨 박스. 치킨 박스 disease, 그럼 그 치킨 박스 lesions, 우리 가을 수 있는 느낌은 metodas, 사람, 사람을 받은 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연똥업 자체를 주면서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로 만든 기름을 발라줍니다. OK, what she is trying to say is there is a special treatment for the chicken box lesion, for the human or the either the chicks, the egg yolk oil, egg yolk oil. This is a special oil when you fry this egg yolk, yolk only, you fry it on the fry pan, and long, long, long time there is a finally oil come out. That's the chicken, I mean the egg yolk oil. That is a very special effect on that chicken box lesion. Oh, because I'm getting tired too. Yeah, she doesn't have a... She's going to show you how to make yolk oil tomorrow on a screen. Yeah, but... I think that they're only trying to cut the yolk in the middle of the egg yolk. But if you look up the egg yolk, which one time you can see the egg yolk, you can see the egg yolk in the middle of the egg yolk. You can see the egg yolk in the middle of the egg yolk. Okay? So chicken, you know the... You think you're going to put the oil on where the chicken box is? 그래서 이 상처에다가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발라주죠. 그러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양을 받는 게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계란 노른자로 만든 기름을 옛날에 병사들이, 화를 쏘는 병사들이,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독작용을 잘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때문이죠.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이 그 기름을 먹었을 때는, 금방 회복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재독해야 될 것과 해독해야 될 것을 계란 기름이 모두 해준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란 기름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란 기름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드세요. 이것은 자연농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아주 오랜 역사 속에 민간요법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란은 케이지에서 나온 계란보다 앙컷과 스콧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계란이 좋아요. 이 계란 기름을 만들었을 때, 계란 노른자 기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피가 나는 닭이 있었죠. 제가 말했을 때, 계란 노른자 기름에 다가서, 계란 노른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닭뿐만이 아니라, 거위도 그렇고, 대기소에 다가서, 닭뿐만이 아니라, 거위도 그렇고, 대기소에 다가서, 대지도 소도, 이렇게 보면 피부병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계란 기름을 발라주면, 피부가 새삼이 빨리 돋아요.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은 계란 기름이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계란 기름이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만들 때, 계란 노른자 기름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닭을 죽이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죽이고 털 빼는 방법이 있냐고. 그건 알아서 해요, 알아서. 제가 아는 방법 알려드려요? 닭을, 내가 닭을 죽인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 같아요. 나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닭은 우리랑 같이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게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닭을 잡아보자고요. 목이 있죠. 목을 뒤로 꽉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나오죠. 그리고 닭이 뒤로 갔으니깐 요게 보이죠. 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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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트 Aberman가 나와요. 그러면 그가 톡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럴 때, 물뜨거운 물을 막 끓이고 있어야 돼요. 닭이ressπα기 노는 personagem은. 이그 닭이 blo motivatesaniu. 그러니까 닭이 터져있을때, 피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통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오래 놔두면 살이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 살짝 담궜다가 한 2분 정도 담궜다가 꺼내서 다 털을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야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똥집을 해서 회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는 치킨 디저트, 사시미, 그리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추가로 정보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호와이의 영역의 인증을 통해 뇌프로지않은 것입니다. 뇌프로지않은 것입니다. 한성증의 질질입니다. 특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인증을 통해 그들의 특별한 저희는 피디아이너지의 안斯앤웨어 그래서 네 extra 특이기 때문에 이 그들의 정보역이 인덕일 Concept 성벌이너지의 안斯앤웨어 배비아이너지를 영어의 요리 다른 색깔을 구체적으로 노폐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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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리나라에 노폐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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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많이 사육하는 게 닭이죠. 거기서 또 상품으로 돼서 나오는 게 바로 계란기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로 보면 이 계란기름은 너무 너무 모든 병에 괜찮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라고까지 과장돼서 불릴 정도였어요. 이것을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사용했고 일본에서도 사용했고 몽골에서도 사용했어요. 이 계란기름은 아시아권에서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치질이 있잖아 치질. 치질이 뭐였죠? 치질이 뭐였죠? 치질이 뭐였죠? 치질이 소모이라네. 여기에 여기에 치질이 뭐였죠? 염증 생긴 거. 오 마이 갓. 헤메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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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e her face? 헤메로이드. 치질 걸렸을 때. 헤메로이드. 치질 걸렸을 때. 면봉에다가 계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넣으면 치료야. 치질 걸렸을 때. 치질 걸렸을 때. 여기에 나와있지요. 낮에는 다니니까 말고. 잘 때. 솜에다가 계란 기름을 발라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아침에. 밤에 잘 때. 계란 기름을 발라서. 여기다가 넣어요. I think it's like a q-tips. You put some egg in your oil on it. And then you. Drop it. Yeah. Put that in there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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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 is a liquid. So you cannot just you know. So you can just dip it with this cotton tip. And then you can just rub it around there. In the night time. 그러면은 이 치질이 점점점점 없어져요. 잘라지면서 없어져요. If you do that, this hemorrhoid is starting to disappear. 그런데 이 밖으로 나온 치질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도 치질이 있어요. The one that out hemorrhoid is appearing in outside. That person also has inside. 그래서 이 밖의 것이 없어지면 이 안의 것이 밖으로 나와요. So outside hemorrhoid disappear and inside hemorrhoid comes outside. 그랬을 때 계속하면 이것까지 다 없어져요. So you keep putting it on the ointment and then it will disappear totally. 이 계란 기름을 치질이 사용하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아권에는 다 사용했어요. Yes, they did use this method for very long time in Asia. 아니면 닭길이다 말고 치질 치료로 가는 거야 뭐예요 이거. Why are we starting chicken and they speaking of hemorrhoid? So, 닭에 대해서 질문 더 있으면 질문하세요. Do you have a more question about the how to raise chicken? I have a question. Is there any input from the regulatory agencies for marketing? or either regular speech? There is no regulatory agencies prohibit. Because that's just natural things. However, if you have to market it, then you have to have FDA approval. So, I'm not suggesting you just make it and sell it. But if you have yourself, your family, and if you have your friends who suffer this, I think you certainly can try. It's not going to be harmful if anything. I know I'm a doctor, so I prescribe a lot of medicine which can harm. But this particular egg yolk oil, there's nothing to harm. You just have to make an extra, extra effort. It's not easy to make it. I have practiced with Mrs. Cho in Korea. I observed myself. It's not easy just one million things. It just takes, you have to almost crave. Come on, not successfully in time. I appreciate that answer, but the question I had was, is there a certification process for the marketing of the eggs and the boilers? Then you have to ask the FDA regulation department. We're not going to be responsible for that kind of a passion. Not the medicine in particular. Yes, okay. What if you're allergic to eggs? Can you still use this on the outside? No, no. If you're allergic to eggs, you better be careful. Yeah. When they have a red problem in the chicken cook, you put this metal plate on the middle of... Flat kind. Yeah. It's a flat kind. Not the ripple or anything. You put it on by the fence. You attach to it. And then the red cannot climb him up to the chicken fence. Yeah. In natural farming, the red gives you lots of trouble to little chicks. And then you give the food for the red outside of the chicken cook. That's the one of the solution. So just don't try to eat by yourself everything. Just share the foo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Yeah.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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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you want to HabitAN to meal a little bite, no? Do you know what that does not cook the instructions on the fridge? No? Because that means the crunch time, if it's burger to eat with gold, No, there shouldn't change the noodles. No. No, you should use the aulylta powder. 오리부유가나 오리부유가나 올리부유가나 올리부유 띄우리 쪽에 있는데 사료 쪽에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야채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를 사용하고 24시간 그런데요 얼마나 작게 썰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매일 줄 걸 오늘 썰어주고 나면 만들면 24시간 되지 않아 그런데 그때 토참미에서 4분은 꼭 넣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돼 잠깐만 자꾸 질문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질문을 못 두드려 만들어 놔야 되지 맞아요 이제 쉬는 시간 잠깐 미생물은 말이야 미생물의 생활 조건 ionen 미생물의 생활 조건 은근 습도 무 Nearly 무 Ній 무庶직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습도는 65에서 70% 습도는 65-70% 습도는 7-3% 미생물의 생활환경 조건이 바닥 관리를 하든지 반드시 이걸 시켜줘야 돼 미생물의 생활환경 조건이 미생물의 생활환경 조건이 그래서 자연농업 축사의 특징이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에요 자연의 생활환경 조건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손님 질문 하나만 더 바꿔주시겠어요 사장님 지사는 7-3% 지금 이게 7-3형이라는 게 그 저 이걸 이런 걸 사가지고 저 쉐이드를 그런 걸 특별한 걸 사서 쓰는 거냐 어떻게 지금 여기 이 환경이 칠음사명이야. 이 환경이. 그런 기계는 없어. 그런 장치도 없고. 지금 보면은 천창이 열려서 햇빛이 들어오지요. 여기 위쪽의 창이 열리지요. 그러면 여기는 햇빛이 있고 여기는 그늘이지요. 그러면 빛이 아침에는 저 끝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 햇빛이 있을 때에는 살균 소독이 돼요. 이것이 이동이 되면서 그늘이 되면서 여기에는 미생물이 활성화되지요. 이 환경이 칠음 상냥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지고. 여기가 음지 아니여. 여기가 양지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만약에 소독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인해서 살균 소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ément. 그 중간에선 잠시만 가두시잖아요. 이 자체를 탄생할 수 있는 곳이 contro지 않기 때문에 그 곳은 자리로 구욕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안 될 수 있는 곳은 시인공이죠. 자체를яв이지 않도록 한 번 쇼뜨로 씻기죠. 자체를 하는 곳은 esse. 네, 한 번 씻기죠. 15분은 이상. 감사합니다.